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여기는 중앙탑공원입니다. 중앙탑공원의 제철 형님하고 중앙탑공원에 왔습니다. 동생도 오고요. 가자! 지금 저기 그늘에 여기 버스 캠핑카도 있고요. 로노마스터도 보이네요. 지금 날이 더워져서 그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T큐브가 되어있네요. 큐브, 카라반 중국집에서 물놀이장 있죠? 수영장 탕수육에다가 뭐 이것저것 먹고 여기 수영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로노마스터로 버스 캠핑카 리무진 형님 저거 45인승 이에요? 아니요. 35인승 인가? 아 오랜만에 형수님도 보이고 형수님 아우 더 이뻐졌어요. 옷이 이렇게 빨갛게 옷이 잘 어울리는데 일로와 섬츠로 일로와 아우 앉아 아 좋다. 여쭈어야게 어우 여기는 시원하죠? 여기 오니까 차를 여기다 대는게 낫지 않아요? 차를? 저번에 우리 여기다 대는데 중앙탈공원 중앙탈공원 좋죠? 여기 앉아서 뭘 하죠? 구경하세요? 자 여기 중앙탈공원 선생님 여기 중앙탈공원 왜 가보셨어요? 안가봤어 한번 가봐요 저기 갔다와 저희는 많이 갔어요 저기 갔다왔어? 아까 사전거 타고 아까 사전거 타고 아까 사전거 타고 가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